안녕하세요. 한세닌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일요일인데 지금 거래차에 왔습니다. 왜 하냐면 제 뒤에 있는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인데 목포에 계신 구독자님이 제꺼 이거 강원도 원주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똑같은 차 사다리 만든 거 혹시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시고 혹시 그거 비슷한 것도 없냐고 하셔가지고 지금 카고 구조변경하는 거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에 드신다면 이 상태 그대로에서 제가 사다리 달아 드린다고 했고요. 가격은 3천 초반대 그리고 연식은 10년 이상 찾았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이 가격을 사셨다고 하면 자랑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바로 올라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시고 있고요. 한 2시쯤 도착합니다. 앞으로 한 40분 후쯤에 도착하실 거고요. 오기 전에 한번 제가 먼저 차 보고 있고 적점 차 잘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게 된다면 이천에 있죠. 장원에 있는 상현모터에서 자동사다리 뒤에 달아서 포크레인 운반용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더 오시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보자마자 구독자님도 딱 보시자마자 금액 듣자마자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되겠네 하시면서 바로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일에 통화했고 오늘 일요일 날 시간 되신다고 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생 트럭에서 또 투장식 카고 트럭을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99% 계약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액을 고정시켜놨고 이 상태에 마음에 들면 제가 뒤에다 사다리 달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진행하지 않을까 강원도 원주 구성장님도 똑같이 씁니다. 제가 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마음에 들면 오셔라 오셔서 차만 마음에 들면 그 가격을 하시면 된다. 오자마자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말고 또 어부바 차 다양하게 또 보유하고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여수 구성장님도 시작이었죠. 원하는 대로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대한한테 연락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